. 그룹 방탄소년단이 컴백 트레일러를 전격 공개하며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. . 공개된 영상에는 리패키지 앨범의 수록곡 에피파니를 배경으로 방탄소년단 멤버 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. . 진은 어두운 방 가운데 위치한 소파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기고 또 다른 진이 연이어 등장하며 한 공간 속 여러 모습을 오버랩으로 보여준다. 영상에서 진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고개를 떨구고 비를 맞는 등 슬프면서도 아련한 느낌을 자아낸다. .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일 신곡 7곡이 수록된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를 발매한다. . 신보 발매에 이어 25일과 26일에는 서울 잠실종 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러브 유어셀프 투어를 시작한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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